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10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 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10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을 중심으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119편은 22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편마다 8절씩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176절까지 있으니까 22편이 되는 거죠 오늘은 벌써 16번째의 시를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은 그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서 더 큰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좋은 교육 환경에 나가 교육을 시키려고 좋은 대학도 보내려고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그런 이유들이 전부 다 뭔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한들 그것보다도 더 큰 지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떤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교육 환경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맞추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위대한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법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그런 예절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율법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것인가 그거를 율법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은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할들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도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21절에 보면은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공과 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를 썼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없고 또 그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하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현실 가운데 나를 압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를 압박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압박자에게서 붙이지 마옵소서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122절에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억압한다라는 말도 되고 또 압제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또 압제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억압 압제 이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압박의 실체가 바로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한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 마귀의 압제에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이 얘기의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이 악한 마귀에게 압박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 마귀의 압박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한자가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보증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그 빚에 대해서 돈과 관련해서 보증을 선다라고 할 때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증 쓰는 것 자체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손해를 예상하고 내가 책임질만 하다고 생각했을 때 보증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 고난리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증을 쓰긴 섰는데 그것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책임 못 지니까 결국은 그 고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넘어가고 그 빚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지지도 않은 빚인데 보증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보증을 쓸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당하여도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소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당과 하와가 마귀에게 소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했고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죄에 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귀의 권사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죄의 싹쓸을 요구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당연히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영원한 결박 가운데서 이 영원한 억압 가운데서 해방해 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증을 서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보증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보증인이 되어 가지고 중재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싹쓸 대신 자신의 당신의 목숨값으로 갚아주셨죠 그리고 중재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관계에서 우리를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이전에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열어놓으신 것 그건 바로 보증하셨고 또 중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압박자인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손해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손해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에 동참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어떤 생각 속에 또 이 우주라고 하는 그 만물에 담기조차도 너무나 위대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무한한 그런 어떤 분이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수치와 모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인격적인 모독 그런 것까지 다 당하시고 결국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까지 맛보아야 되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10편 기자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여기 있는 그 의미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10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던 간에 주변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만한 그런 자들로 뺑 둘러싸여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증허주신다 한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귀로부터 당하는 그 압제의 절정인 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보증허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구원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을 희미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실체를 소유한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의 정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우리를 보증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결국 뭐냐면 죄에서 또 저죄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암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무엇으로 해 주셨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확실히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확실하게 거기다가 그냥 도장까지 꽉 찍어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사실이 변치 않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 확실한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질병과 저주와 가난 고통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치심 보증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으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우리 안에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증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편 기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보증을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중재해서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서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10편 기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인지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절대로 압박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있으면 너는 이 죄로 영원한 멸망, 지옥 가야 돼 이 죄로 인해서 너는 고통당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당당하게 마귀 역사는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 나는 이제는 내 죄는 사함을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마귀 역사는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우리의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압박하지 못한다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귀의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의 확실한 증거로 성령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0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이제는 오직 주님과 함께 영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만 활짝 열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123절에 가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 눈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함으로 인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었고 고통으로 침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편 기자는 어떤 자기가 아직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피곤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10편 기자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또 125절에 가서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방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당사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주의 증거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자게 경험하는 자가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사모하기에 피곤한 아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감정적인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정말로 모든 감정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만약에 그 기도의 목적이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기초를 이루지 않는 감정적인 기도는요 그 기도는 하나의 감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보인다라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처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그 기도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공적인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편 기자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기도했어요 나를 압박하는 그런 자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닫게 되었냐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자들조차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보니 두렵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그런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공적인 눈을 보면서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6절에 가서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자 이제 이 10편 기자의 기도는 개인의 어떤 문제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을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아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은 지금 이래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결국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어떤 그 사적인 작은 것들 그걸 놓고만 기도하지 말고 더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어떤 개인의 사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의 공의에 맞도록 채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부자되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느 것에 과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얽매어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코물 흘리고 거기서 감정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법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코지 당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개인적인 기도 그걸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실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오빠가 죽었으니 당장 죽은 오빠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살아나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여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뭔가 해주길 바라셨는데 주님께서는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인간의 썩은 육신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정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영광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이정을 보이신 겁니다 앞에 있는 그런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시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영광이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무덤 가운데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나오게 된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적과 표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 영혼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것 내 죄를 사암 받은 것 이것만이 최고의 찬양의 제목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근거고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27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자기에게 닥친 주변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현장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것이 두려워 보였으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주의 계명을 금, 정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좌절시켜서 궁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혼에서 구원받는 일을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까놓고 그냥 너 그냥 지옥 끌고 갈게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내 육신과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 외식할 수 있었고 또 그 율법의 확실한 기능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의미와 뜻과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그때보다 오늘 이 10편 기자가 기록한 이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와의 처절한 영적 전쟁, 절정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아주 부족한 이런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위상의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지만은 점점 그 관계가 백성과 신하의 관계 백성과 왕의 관계 그렇죠? 신하와 왕의 관계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관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 인간을 격상시켰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별거 없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또 그 정죄에서 능히 이겨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